어쨌든 풍짝은 가사가 혜인이가 더 좋습니다. 정우승 쌤이 혜인을 저한테 곡을 주시고 그 곡보다 더 가사가 좋고 노래가 좋고 그런 노래라고 저한테 주시기에 풍짝입니다. 지금 반응 잘 나오는데 제가 TV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엄마님들이 그 노래를 들으시고 영감님하고 사이가 좋아졌다고 저한테 전화할 겁니다. 류 임혁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그리움과 며옹이 나를 전사여 만나네 더 이상은 할 수 없는 슬픈 사랑 이뤄라 퇴력이 매기만이 저만의 저만의 다 흔한 유일이며 사랑 내 외로는 이뤄랄 수 있니 내 외로는 이뤄랄 수 있니 내 외로는 이 외로는 아들 그리움 들이 여러분 감성 나는 이거 우리 우리 내 모든 걸 다 두고 다 한 빈없이 다 두고 있는게 더 이상은 갈 수 없는게 더 이상은 슬픈 사랑이 되거든 이제는 떠나야지 아무 말도 싫어 하늘의 사랑 내 모든 걸 믿을 수 있겠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너무 맛있어 이제 아주 많이 빌어들게 크리스마스 2분날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여러분들 다이아반디를 받으려면 누구를 좋아해야 된다고요? 네! 이쪽의 누나들은 다이아반디를 필요없나봐 누구를 좋아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김중배 선배님 뭐야? 누나는 첫눈을 못 받을게요